아 여보세요? 어디야 쿠리코? 나 지금 도착했지? 형식이는 조금 늦는데 알겠어 너희 이집에 오늘 외박하면 안 돼? 내 이름은 쿠리코 오늘은 경식쿤과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친한 친구 현짱이 소개해주었다 고라 고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넌 아니란다 얘를 어디에 던지지? 악어떼? 저 혹시 쿠리코씨? 아 네! 안녕하세요! 음 이사람이군 깔끔한 외모와 옥정근 군수가 등 인자한 미소 이 정도면 뭐? 등 감으면 퍽퍽을 하게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물일곱살이예요 견수신이요? 네 저는 작년까지 삼겹살이었는데요 예? 올해의 아침 햇살이네요 뭐야 뭐야? 설마 이게 재밌는 거야? 아 죄송해요 제가 좀 유머러스해서요 아 쪼라 네? 아 아니에요 아 예 영화주의자 간디도 이 개그를 듣는 순간 가운데 손가락을 어릴 거야 하지만 안돼 그리고 현장을 생각하자 현식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롯데다리발 대전복수초등학교 수석입학 대전대신고등학교 3년만에 조기졸업 좋아하는 음식은 별남밭속사탕입니다 죽이고싶다 격하게 죽이고싶다 메이플발랩 서든킬드에서 30% 이상 대전의 진기스칸입니다 상대가 없나? 엥? 아 이거 왜냐면 아니에요 저 동물성대모사를 잘해요 듣고싶으세요? 아니요 그럴리가요 좋아하는 동물 하나 말해주세요 내일 단장 염점 설거야 권전혀 으러 말 알겠습니다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스곽 케노 잼인 견식구는 내가 돈물 좋아한다는 이야기에 돈물 선대모사 연습을 위해 13년간 돈물원에서 일했다고 한다 아우 사랑두이 이쁘 오늘 견식구의 이히히히히히의 우리의 사랑은 시작을 했다 한일 커플이 되고싶은 사람 돈물 선대모사를 연습해보세요 이히히히힝 흫 현다 개오지네 이 방송은 제주도는 초란 말, 너무 빠른 레주말, 결혼한 공회하는 작은 말 이 방송을 제공합니다.